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게임 그로우랜서죠 그로우랜서1이구요 네 저번에 하던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를 해야겠죠 파수 자 가봅시다 네 그리토니를 손에 넣었다 어제 제가 진행한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던 그 뭐냐 보스를 잡고 보스를 잡고 요거 뭐냐 그 숲에 숲에 어 뭐냐 헤매게 하는 그런 장치를 숲에서 헤매게 하는 그런 장치를 작동시켜놨죠 이제 돌아가야되요 전쟁하는거 가서 구경해야됩니다 네 카렌 동료로 얻었습니다 왜 정지당해요 그사람이 뭐 뭐했는데 정지당했습니까 네 훈수 받아서 얻었어요 오늘도 힘내서 카렌의 빤주를 벗기자 왕호야 네 김양님 100억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자 네 버서당님 안녕하세요 왠지 숲의 분위기가 이상해 장치를 작동했기 때문인가 아 그거 돈 안냈다고 네 정지 먹었어요 헐 띠용 헐 와 완전 행포네 행포 너희들을 가게 될 순 없다 자리좋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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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자크의 병 표든 죽어라악 뭐야 키형 콰 상인이래요 상인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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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왕호운에도 독주적인 감성하잖아 파스 의견 네, 택띵님 100억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파스 의견을 목살합니까? 저같이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딨다고 뭐지? 이 녀석들 란자크 병사가 아닌데 그렇지만 저모스트는 위장이다 여기다 저사람 오저아이다 아냐? 오호 너희들 나의 동생을 알고 있었니? 동생? 이러풍저러풍 얘기할 생각 없어 없애버려! 롱맨X7 언제예요? 보내주셔야지 하죠 저 롱맨X5부터 해야됩니다 몬까지는 했었고요 5부터 해야돼요 아, 그때 합판으로 보낸거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나? X5는 그걸로 설치를 해놨는데 X6하고 X7은 못봤네요 공개됨, Krieg 쪼메공개 롱맨X7 시리즈도 하려구요? 네, 저도 해보고 싶네요 롱맨X7 시리즈는 제가 원하고 투는 그 뭐냐 게임기로 다 깼었거든요 게임기로 다 깼어가지고 깼었는데 집에 게임보이 어드벤스 SP 있어가지고 이걸로 깼었는데 쓰리서부터는 한그라가 안 나와가지고 안 했었거든요 진짜 한그라가 나왔다고 하네요 최근에 아 최근이래 얼마 전에 좀 되긴 했죠 네 엑스4까지만 했습니다 엑스5부터 해야 돼요 죽겠는데? 잠깐만 자 헬 써줍시다 헬 행동이 기민해져가지고 행동력이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퓨어 계속 써줍시다 파스 안 죽어요 파스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드라샤라보라스님 안녕하세요 우후 이색준가만이에요? 오 죽겠다 죽겠다 네 와이오비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고있어 지금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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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조정할게요 얘를 부족해 줍니다 단문부터 잡아야지 괜찮아요 팔엔 뒤에서 응원만 해줘도 됩니다 힘이 나거든요 팔엔 뒤에서 응원만 해줘도 되죠 상관없어요 그랜가를 꼭 동료로 받아들여야 해 와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굴 빼지 그럼? 너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 헥 이번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다 응? 그건 그렇고 너희 수단은 끝이다 언제까지는 너희들과 놀아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그럼! 형 이쪽은 이게 있어 호우 뭐지? 그룹시결정? 마수정으로부터 추출한 것이야 이게 있으면 망설일 일은 없어 이름은 그렌갈 또 만나자 뭐야 그렌갈이야 제가? 엉뚱한 방해물이 왔군 그래 빨리 전장으로 갑시다 그래 빨리 전장으로 갑시다 엉뚱한 방해물이 왔군 그래 빨리 전장으로 갑시다 일단은 어 뭐냐 왕도 로자리아로 돌아가가지고 왜? 비열한 목소리 퀄리티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네? 네? 100억 감사합니다 택시킬님 더 비열하게 할까요 그럼? 진짜 비열하게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로부터 애꾸눈 캐릭터는 든든한 아군이었어 아닌데요 길어지니까 더빙하기 귀찮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네 택시킬님 100억 감사합니다 대장서면 영웅의 기사 에서는 애꾸눈 다 적으로 나오는데 더 슬픈 텔퍼 어차피 못 쓴대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텔퍼 못 쓴답니다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가야되나 뭐 또 노가답니까 네 80원을 후원 받았습니다 갑시다 아 이쪽은 로란디아군 쪽으로 가는 길이잖아 반슈타인은 반대쪽이야 야이씨 나가서 죽으라고? 지금 회복도 못했는데 치사한 녀석들 여기다 란자크의 오방무대다 서두르자고 뭐야 이쪽으로 가야되나? 상황은 어떻게 되었어? 로란디아와 반슈타인 싸움은 호각 같아 게다가 아직 란자크군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 뭐야 야 나 아직 회복도 못했다고 이거 어떡해 큰일났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일단 대기타고 있자 저 녀석은 저 녀석은 란자크군의 척크인가? 저 녀석은 로란디아군의 오방으로 친밀패에 들어가는 거 아니였어? 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냥 알아서 오겠지 어? 왔다 띠용 뭐지? 뭐지? 왜 게임 오버지? 뭐야 이거 야 장난쳐? 아니 왜 게임 오버야 야 이거 어이없네 싸움 붙여야 되는구나 싸움 붙여야 돼 오케이 싸움에 붙여놓도록 합시다 네 란자크 병사인 척하고 싸우다가 도망가는 작전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네요 아쉽네 아쉽네 파이어볼 날려줍시다 프로텍터 하나 써줄게요 프로텍터 하나 써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누인 애들은 다 동료래요 еч Lunar 어택도 걸어주고요 악 후 assa inv 자 에로우에 좀 펜슬하고요 펜슬하고 펜을 좀 걸어줍니다 또 한 마리 있어요 자 요 녀석 보여줍시다 자 에로우 너도 자동돌려있어 오 투표효과 터졌죠 자 너도 자동돌려있어 하실 japanese 남탕만 adventures 크 Viv sells 엘 훅 자 얘도 자동 돌립니다이요 조금 쎄네 저 오케이 잡았어 양옆에 있는 병사들부터 잡고 한 다음에 저 액구눈을 잡는게 좋겠죠 병사들도 생각보다 딜이 쎄가지고 아이쿠 생각보다 안 죽는데 왜 이러지 어떻게 안 죽지 오케이 잡았다 저 녀석의 이름은 그레깔이라고 하네요 됐어 됐어 자 이제 나갑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되나 이쪽으로 와야되나 이쪽으로 와야되면 자 세이브를 해주고요 아 세이브하기 전에 일단은 에너지 에너지부터 좀 회복을 시켜줍시다 아 너무 피가 적은데? 지금 회복약 좀 써줍시다 에너지 에너지 됐어 다 썼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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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이 자식 막네? 여기다. 자, 이 앞에서 세이브를 해둘게요. 이 앞에서 세이브를 하고 갑시다. 어? 띠용? 아, 이쪽으로 가야되지. 여기다. 여기. 여기다. 아니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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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은데. 미안해. 약속이라는 것은 깰 수도 있는 거라고. 통원 반력 개시. 불편하네요. 마스스와 잘 없애 마스스와 와아아, 태평 시켜주겠네. 아, 감히? 어어! 뭐 이렇게 세! 자, 이제 도망가야겠죠. 이쪽으로 다 도망갑시다. 나머지 다 도망가줍시다 이쪽으로 자 카렌도 도망가줍시다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회복도 없이 그냥 싸우라고 하냐 진짜 이상한 게임이 오케이 왔다 앗! 란자크 군이 왔어 좋아 이대로 들어가서 양군을 싸우게 하는 거야 자 일단은 계속 달려줍시다 여기까지 워레스보고 몸방하라고 하고 네 여기서 들어가십쇼 들어가십쇼 아 잘 막는다 아 이거 지금 회복하는거 봐 어 주리왕 나왔다 아 주리왕한테 정체를 간파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대요 자 이제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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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 travaille 안 돼! 들켜버렸네요 픽을 걸어줘야겠네 픽이 없냐?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메디게로로 갔다가 마법이랑 물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일단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냐?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아이고 죽었다 뭐야 게임오버야? 아니 파스 죽으면 게임오버야? 띠용 자 그러면은 워레스만 가서 공격을 하도록 합시다 워레스만 가가지고 요 마술사를 누리도록 할게요 기다렸다가 워레스도 별로 못 버티는데요 안 때리면 안오는다 안 때리면 안와요 뒤로 쪽 빠져 뒤쪽으로 뒤로 빠져 매직에로 딱 두 발밖에 못쓰니까 지금 애들 MP가 다 없어요 왕 왕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마른 대체 왜 하는거야 애들 MP가 없다니까요 네 테키팅님 배워 감사합니다 네 테키팅님 배워 네 테키팅님 배워 여기까지만 죽여 사수들이 곤략가 찝어지는데 다 건성건성 넘기네 조기 안 죽네 조기 안 죽네 건성건성 넘기다니요 철테가 준 놈을 워레스랑 싸우게 하라고요? 워레스도 금방 녹는데요? 지금 물약도 없고 물약도 없고 워레스가 단단한 것도 아니여가지고 맞으면 금방 녹아요 철테한테 좋아 오아아아아아아악 오아아아아악 비주로 들어가 힛 퀄 그게 없다니까요 MP가 없다고요 MP가 또 이쪽으로 내려와 이제 물약도 없어요 물약도 다솟습니다 지금 부스전 싸우고 나서 부스전 싸우고 나서 그냥 채울 시간이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빨리 월에서 죽겠는데? 뭐야 한 명이라도 죽으면 게임 오버야? 이거 어디 가서 쉬고 올 수 없어요? 지금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생명의 사과는 뭐지? 텔퍼 안 돼요 텔퍼 안 됩니다 아까 써봤잖아요 아까 써봤어요 텔퍼 안 가집니다 이렇게 되죠 얘 딱 지금 큐어 두 번 쓸 MP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이템도 회복약은 없어요 회복약은 없습니다 회복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깝게 여기서 마비구슬을 쓰라고요? 자 얘를 여기다가 이동을 시키고요 때로 공격을 해 줍시다 이 녀석을 펼쳐줄게요 그리고 자 뒤로 빠져 최종보스한테 써야죠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아 왜 자꾸 올 거야 더 못 들어가 여기서 일단 방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최종보스한테 안 먹진다고요? 그럼 최종보스 주변에 있는 부하한테 쓰면 되죠 도망가 워레스 제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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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맞으면은 맞으면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맞으라면 무조건 행동을 더 진정해 줘야 되더라고 쟤 쟤 쟤 이쪽으로 와봐 오케이 더 가 더 가 더 들어가 네 됐어 자 여기서 공격을 해 줍시다 자 여기서 이걸 위네 이쪽으로 한 대 때려줘야 되나? 자 이제 도망가야 겠죠 졸라 뛰어 그냥 졸라 도망가 야 제발 도망가줘 도망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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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제발 파스 도망가 바스 도망가 이쪽으로 치워 제발 제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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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한적인데 지금 어! 막았어. 어! 막았어. 어! 어! 신이 뛰어. 막았어.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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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빠져나갈 수 있어. 이제. 누리왕한테만 안 걸리면 되죠.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 어. 아. 아. 어. 아, MP가 너무 없어 지금. 워레스가 너무 느려요. 행동턴이 너무 느려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포위돼가지고 죽습니다. 지금 파스도, 파스도 턴이 느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일단 세워놓고 워레스로 왔다가 일단 얘를 공격을 해 줍니다. 이 녀석을 공격을 해 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뒤로 뺄게요. 뒤로 빼주고. 제가 다, 저한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이쯤에 있다가 자, 얘는 그냥 무조건 일단 이쪽으로. 일단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여기서 제기 타줍시다. 제기 타주고. 방어해. 자, 마법으로 퓨어 한번 써줄게요. 퓨어. 이번에 깨요. 제가 이제 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깨요.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깨요. 쾌! 같은 느낌. 깨요. 야. 일단 끝.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으로. za. 있다. 깨.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봐라. 단난다. 조합. 쯔어. 쯔어. 자 이쯤으로 이동시켜줄게요 파수를 따라와라 자 그리고 워레스 이쪽으로 빠져줍시다 자 파수 쪽으로 몰아줄게요 일단 와모님 세인트 세이야 오프닝 체가수 판타지 불러주세요 세인트 세이야 모든 겨하는 마음의 소주 뜨겁게 불태우리 기적을 일으키리 자 이제 란자크의 대장을 때려줍시다 조금만 더 네 오른쪽에는 때려야돼요 때리고 방어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파수가 이제 잘해야됩니다 이제 믿을건 파수뿐이에요 파수가 잘해야돼 자 이쯤에서 되게 자 턴을 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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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될 것 같아. 와우, 대박! 자, 란작! 어, 이제 싸우는... 여기 시작하는거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나 이거 방어를 일단 해줄게요 저기는 병사 두마리가 지금 파스 옆에 붙은 두마리가 공격을 하고 나면은 도망을 칩시다 바로 자 이제 도망치면 되죠 완벽하죠 설계 완벽한 설계 쟤네들은 때리고 나면 이동을 못하죠 도망가면 돼 이제 아 이거와봐 완벽해 아 너무 완벽한거 아닙니까 지금 큐어 없어요 지금은 다 MP0이죠 큐어 썼습니다 이제 도망치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이게 도망만 치면 되잖아 뭐야 이거 어떻게 도망쳐요? 걸어가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오면 끝난거 아냐? 왜? 왜 안 끝나지? 왜? 왜 안 끝나지? 잠깐만 다 된거 아니에요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지? 왜 안 끝나지?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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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왜 이렇게 느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됐어. 도망갔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세이브 해놓고. 이거 세이브 해놓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2, 2, 4. 스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저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자 워레스를 이제 빼줍시다 이쪽으로 워레스 이쪽으로 빼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얘 다 건망갔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